진송 가수님입니다. 네 진송 가수님 어서 오세요. 가수님은 관악 FM 추억의 음악다방을 월요일날 2시에 운영하고 계십니다. 첫 번째 노래는 인생이더라 신청해서 듣겠습니다. 인생은 더 하기도 빼기도 아니더라 되는대로 웃으면 사는게 인생이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렇게 사는게 인생이지 인생이 뭐냐고 묻지를 말아 산담건 다 그런거지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듣고 그런 인생이더라 세상 다 무작하고 서름하라 산다는건 그런가더라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인생은 더 하기도 빼기도 아니더라 되는대로 웃으면 사는게 인생이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렇게 사는게 인생이지 잃다고 별 안 말고 없다고 슬피말아 나나나나 거기서 거기더라 웃다가도 울고 흘러가도 뜻도 그런 내 인생이더라 세상상 무정타고 서름하라 인생이란 그런가다라 산받은 건 그런가다라